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삿별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윤미향 의원을 자신의 방패마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죠. 총 8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 중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1,700만 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너무나 법원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금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이런 횡령범을 이재명 대표가 두둔하고 나선 것이죠. 정말 정과사범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런 황당한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 먼저 저 파란 부분 글만 한번 보겠습니다. 8개 죄목에 징역 5년 구형, 7개 무죄, 1개 벌금.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위에 적힌 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뭔가 동병상련을 느낀다 이거죠. 아니 윤미향 의원도 저렇게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악마로 묘사가 됐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거의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도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지만 나도 결국은 무죄가 날 거다. 지금 나에게 가해지는 모든 사법 리스크들, 모든 어떤 혐의들이 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거 전부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난 이렇게 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완전히 윤미향 의원을 자신의 방패마귀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정과사범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유죄가 인정된 횡령법입니다. 그것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후원금을 아주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1700만원을 횡령해서 갈비 먹고 마사지 받고 홈쇼핑하고 또 딸에게 수고비까지 준 아니 이런 후원금을 정말 악의적으로 유용해서 법원에 의해서 물론 벌금형에 그쳤지만 유죄가 판결이 났는데 이런 횡령법을 지금 두둔하고 있다. 정말 황당하기 그저없죠. 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비판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사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신문 윤미향 솜방망이 판결에 올라탄 이재명의 아전인수식 궤변 조선일보 사설 제목도 보시면 윤미향 판결 이용하는 이 대표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이 두 사설을 좀 섞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윤미향 의원이 예상보다 낮은 벌금형 1500만원을 맞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황당한 글귀도 SNS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연일 불려다니는 자신도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악마화돼 탈압받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셈이다. 이 대표의 억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하다하다 횡령범까지 두둔하는 행태에 할 말을 읽게 된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이 8개 혐의 중 1개만 유죄가 나온 점을 악마화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유죄가 나온 제목이 바로 전 국민이 분노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이라는 핵심 범죄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낸 성금을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던 위안부 할머니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번 1심은 그 의심을 사실로 입증해준 판결이다. 법원은 윤 의원이 후원금 1718만 원을 57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1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나머지 후원금과 무죄 결정을 받은 5개 혐의도 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라는 취지라는 점은 변호사 출신 이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가로채놓고 유리한 몇 개의 주변적 데이터를 과장해서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너무 저열한 수법이다. 기소된 것보다 인정된 혐의가 적다고 해서 국민 성원이 담긴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법조계에선 사기업과 달리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판결을 비파라는 목소리도 넘친다. 이번 판결이 정말 황당한데 아니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는데 벌금이 횡령액보다도 적습니다. 15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그러니까 징역형도 안 나왔죠. 이게 사기업에서 일어난 횡령 범죄라고 한다면 아마 더 엄격하게 물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비판이 지금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사설 중간부터 이어서 보면 조선일보 사세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사적으로 썼다. 그 돈으로 갈비 먹고 발 마사지 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삼계탕, 식당,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법원은 이를 다 유죄로 인정했다. 보통 사람 양심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나머지 횡령 혐의 대부분은 검찰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거나 윤 의원이 정의원 활동과 관련해 자금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이 결백하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이 사건에서의 무죄가 어떤 취지인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인정된 사실은 눈을 감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판결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윤 의원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마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다. 판결 해석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 멋대로 갖다 붙이는 아전인수식이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아니 그러면 조국 판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아니 조국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1년 징역형을 더 추가했죠. 아니 그렇게 조국 사태 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을 외쳤던 민주당은 이런 방구 없습니다.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은 조국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검찰에게 사과부터라도 해야죠. 아니 그렇게 온 나라를 두동강 내면서 소초동 집회 나가서 그렇게 외쳐대고 조국 수호를 외치다가 국회의원 되고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검찰을 악마화했는데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그래놓고 거기에는 침묵하더니 윤미향 의원 이런 일부 유죄 판결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이재명은 자신의 방패마귀로 삼는다. 정말 정말 정과 사범다운 뻔뻔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